사과? 아침에도 똥 한 번 쐈지? 응 몇 번 쐈는지 알아? 한 번 또 샜어 그래서 바지 또 갈아입혔잖아 사과? 똥을 너무 많이 싸 종류별로 싸 먹던거 주지마 너 먹어 다 먹어 안 놔둬 거꾸봤더니 기저귀는 무릎에 와있고 여기로 다 샜어 와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바지에 닦아 바지 니 바지 꼬까에 닦아 꼬까 니 꼬까 꼬 놔둬 아 풀르잖아 올라 또? 자